10편 14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20편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20편 149편을 봉독하시면서 어떤 의깁을 가지셨는지. 참으로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에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상상 속에 펼쳐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전 그게 펼쳐져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새 노래로 죽게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게시록 5장에 나오잖아요. 게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서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불려 일곱인이 쳐진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장로가 말을 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가져다가 하나씩 인을 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를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시다. 그가 모든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다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끔 하신 것을 찬양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 바로 그 피로 산 자들인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피로 샀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 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전에 육의 아버지의 피로 낳아서 이씨, 김씨, 박씨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다시 사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그 피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 그 피를 가지고 그 피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1절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모임. 이것은 크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죠. 이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그 피로 사서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크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크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돼서 거룩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는 모습. 이것이 1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딘 곳에 있든지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어떻게 모아요? 은나팔을 불어서 성도를 모읍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안 자들이 계속해서 말해오면서 나팔을 불어서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피로 나음을 입은 자라면 내 양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우리의 들은 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 이런 사람은 자녀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효자죠. 자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집에 거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자기 임의로 하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거죠. 아버지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머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의 자녀라 하면 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비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자손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그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내가 그의 몸이다라고 하면 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소시니까. 에비서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몸이 되게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도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여러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정하는 사람. 주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순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정이라는 거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사울왕이 순정을 하다가 행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데 그럼 순정과 행함의 차이가 무엇이냐?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행함은 순정인데 순정을 하다가 행함이 잘못됐다라는 해석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라 아말렉관과 가서 싸워라 순정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을 때 그것을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그 얼마를 남겨둠으로 불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왕의 행위를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침으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이 아무리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이 마침이 육체로 마친다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순정하지 아니하므로 아말렉의 어떤 것들을 남기고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제사보다 순정을 더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정은 시작이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피로 거듭이 나기 시작했으면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그 말씀에 순정을 하되 끝까지 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예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 게시록 5장에 나타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 순정함으로 주님 앞에 이르른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단어가 시편에 아주 많이 나오죠. 이 땅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셔서 기뻐서 할렐루야 노래를 합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면 새 노래가 계속 불러져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영혼이 거듭났어요. 모든 죄에서 다 벗어버린 자가 되어졌어요. 사망이 다 벗겨진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충악의 결박을 끌려주신 것이고 멍의의 줄을 다 끌려주신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이고 또 내게 있는 모든 멍의를 다 꺾어버리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바로 성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의 모임이라니까 어중이 쩌쩡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 게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도의 몸은 그 피를 가진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 자예요. 예루살렘 성에 모인 성도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완전히 자유함을 누린 자들이 기뻐서 뛰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성도의 모임은 기뻐 뛰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모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치우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자다. 여기서 왕은 다유당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왕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윈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를 할 때 온전한 왕이 되어짐을 그들은 알죠. 자기를 치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자기네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은 쓴 것 같으나 실상은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되어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죠? 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조성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이 그 세포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내 눈코입 내 모든 걸 주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셔서 내가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심이 좋았더라. 여러분은 각각 생김생김이 다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심이 좋았더라 라고 말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겼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이 좋았더라. 왜 심이 좋았어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지으신 뜻이 나를 지으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심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엎어지고 제꺼 짓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엎어지고 제꺼 짓고 아시거든. 우리 인생이 죄악 가운데서 속아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작품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무너지고 넘어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 그분의 행하실 모든 것들에 만족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실 때 심이 깊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도의 모임은 얼마나 기쁜 모임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성도의 모임으로 거룩한 공예로 모여질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신 일을 너희는 찬양해라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피로 사셔서 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들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너무 감사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성하리라 하셨으며 얼마나 감사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낳았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이 모두가 다 한 근원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에서부터 낳았다 예수님은 그 생명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입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한 예수님과 또 내가 그 생명을 가졌을 때 그 피를 가졌을 때 한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낳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 라고 선포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은 흠도 티도 없는 죄라고는 없는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과 우리가 같은 형제랍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라고 말할 만큼 정말 그 피를 내가 가진 자입니까? 그 피로 사는 자입니까? 그의 거룩함을 잊고 내가 그 거룩함으로 사는 자입니까? 형제라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성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찬성하는 성도의 모임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이 피뿌려서 나를 죄사했어 그게 아니고 피로 내가 낳았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 자라는 거 그렇다면 죽고 부활하는 연합해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자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진 자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성도의 모임인 거예요 시온의 주민이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 드리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나서도 아닌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가장 수가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숫자가 많은 자들 능히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세상의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저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저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시연의 거민이 되고 예루살렘 앞에 모인 성도의 모임이 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비천하고 미련하고 부끄럽게 하려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어부들 중에 택하셨어요 세리 중에 택하셨어요 칼릴리 바다 가운데 사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고 나는 병진자들을 위한 의원이라고 당신 자신을 표현했던 이유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합당한 자인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의원이 필요하다면 참 의원이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 약하고 숫자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나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 자들을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세상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쭈그러들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서 세상에 있는 자들 능히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들이 나를 지으신 이를 찬양하고 우리의 왕 대신 이를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 그냥 찬양이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이제 그 왕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승리한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능히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그 권세였던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린 바사국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가서 충건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을 듣고 고레스가 그대로 순복해서 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권세들 위에 권세자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삶으로 사랑한다 하고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이전의 육체에 너 기억하지 마 예수님은 내 형제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 아들이오라고 말하는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한 것 그것이 오늘 20편 149편의 기록인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는 고난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거다 라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도록 나는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뜻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그분께 가까이 하는 자 끝까지 같이 하는 자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그래서 빌리포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피가 진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의에게 순종하며 끝까지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스가레서 9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르째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시나니 낙이의 작은 거 곧 낙이 새끼니라 아멘 시온의 딸이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실 일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너의 그 왕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겸손하여서 낙이를 탔는데 작은 거 곧 낙이 새끼를 타셨다 자 이 낙이 새끼를 타시고 어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셨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동문이 양문이라고 표현하는 재물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재물이 들어가는 그 문으로 예수님이 낙이를 타고 들어갔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낙이 새끼를 타신 건 가장 겸손한 낙이가 뭐예요? 짐을 씻는 동물이에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 새끼 낙이가 짐을 짊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그 등 위에 업고 갔죠 낙이 새끼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무거운 것이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총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화목재물로 양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문으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겸손하심 그분으로 인해서 왕이 너에게 임하였다 지금은 모슬림들이 다시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 양문을 봉해버렸어요 아무도 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왕이 임하셨습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우리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 겸손은 십자가에 죽는 거니 그분이 내 안에 임했으면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내가 행할 것은 감히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게 하셔서 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무엇이 되겠어요? 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한 생명을 가지고 한 나라가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져서 에베서 1장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행하신 것을 빌뽀스 2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세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시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우리는 누구만? 나의 주 예수님만 성도의 모임의 머리는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 우리 심령에 두 주인이 있으면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여야죠 시편이 전부 뭘 말하고 있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왕은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백성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쟁에도 왕이 먼저 나가요 왕이 게을러지면 어떻게 됐어요? 왕이 전쟁에 안 나가요 왕은 항상 전쟁에 앞서서 나가서 용맹하게 쳐부셔야 되는 게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대로 똑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가신 길 나도 가도록 주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는 이 춤추며 찬양하는 춤을 누가 춰요? 어떤 사람이 춰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까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춤추며 뛸 것이라고 표현하죠 기뻐하고 춤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소 같다는 거예요 모든 몽에서부터 풀어난 송아지처럼 뛰는데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기뻐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건 공의로운 해가 그 안에서 떠올라서 이 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그 영광의 빛이 나로 하여금 가득하게 하니 기뻐 뛰며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부족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을 주께서는 4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들이 어땠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갔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가니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이십니다 찬양할 거 아니에요 내가 했습니다 할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라 하심이 그 이유는 모든 자들이 주께서 다 행하신 것을 보고 알고 그 안에서 누리면서 기뻐 찬양하게 하는 거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빌리포스의 2장 13절 말씀처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 소원을 두고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로 행하게끔 하시니까 주님이 행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이 이거를 해라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어서 아버지 나는 무지해서 할 수가 없는데요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데요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아버지께서 주셔야 되는데요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니까 하고 나서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로 행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으로 행했어요 아버지께서 다 하셨네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되어주니 주님께서 그 겸손한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스마니에서 3장 17절 여러분 노래로도 지어진 그거 기억하시죠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는데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아이고 이 사랑스러운 거 이 예쁜 거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나아가서 새 노래로 부를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베드로 전서 3장 4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숨은 속사람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겸손하게 나아가는 게 온유예요 이 온유 속에는 겸손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는 겸손과 온유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정된 심령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안정된 심령이 뭔지를 아는 게 하나님 앞에 다 맡겨진 사람이 안정된 심령을 가져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요동이 없어요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이 평안해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나는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정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여러분의 속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안정된 심령으로 내 안에 그 생명이 역사되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본문 5절 성도들은 영광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번역됐는데 그 의미는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어디서 영광중에 즐거워하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내 안에서 떠오르니 그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할 거 아니에요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그 위에 구름이 덮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인 것으로 표현해져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했을 때 아무도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다 쓰러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그 영이 나를 지배하면 다 쓰러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쓰러지기도 하지만 영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겸손하게 쓰러진 자 가장 겸손한 자세가 뭔지 아세요? 누워진 자세 내가 스스로 누워진 자세 겸손해진 거라는 것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누운 자가 돼야 돼요 누운 자는 뭐예요? 누워서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이게 겸손한 자예요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은 누워서 기뻐만 하는 사람 겸손한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잠자는 침성 그들의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려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예수님 안에서 릴렉스 잘 때예요 침상에 누웠을 땐 잘 때 병상이 아니라 침상 아파서 누워 있는 것 말고 잘 때 밤에 자죠 그리고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요 이 영적인 밤에 침상에 누운 자가 되셔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주님만 큰 소리로 찬양하며 이 영적인 밤이 지나가는 동안에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나에게 즐거운 아침을 주실 것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 내가 자다가 세상아 빠이빠이 해도 할렐루야 아침을 맞아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 찬양함이 있고 6절에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 양날 칼이 있다 그들의 손에 양날 칼이 있다 그런데 이 칼을 뭐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산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산 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늘 승리를 하니까 나 안에서도 늘 말씀이 승리를 하고 사는 삶에서도 늘 말씀이 승리를 하니까 승리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양날 가진 칼이 우리 손에 있어야 합니다 게시록에 예수님을 그 입에 좌우의 날산 검이 있다 그래요 그 입에 예수님이 입에 좌우의 날산 검이 있다는 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의 날산 검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 좌우의 날산 어떤 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검은 공의의 말씀 이 공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것으로 인해서 문나라를 보수라고 하니까 고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복수하고 민족 백성들을 벌한대요 공의의 심판의 말씀 이 공의가 십자가다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나도 다른 사람도 십자가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의의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율법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한 판결 바로 십자가의 판결대로 그 공의대로 다 판결할 것이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와 같이 판결할 권세를 예수님께 받아서 판결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판결하는 게 뭐예요? 나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겸손하게 죽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악한 것들을 다 침별해서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와 참선지자가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우리 입이 십자가의 참된 공의의 말씀만 선포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성도의 모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가 되어진다 주님을 송축할 자다라는 이 말을 하는 이유 왜 할렐루야예요 그분은 나를 치우시고 그분은 나를 구속하시고 그분은 그 피로 나를 새롭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셔서 나는 그분과 함께 진군하니 오직 주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으로 나는 선포하는 자여 그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자여 내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 오직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낮아진 자 안정된 심령으로 심령 천국을 누리는 자 이런 사람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자다 반드시 이런 자들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 모여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땅에서 예배는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주일을 승리하고 와서 예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까지도 말고 하루를 승리하고 예배하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매일 새 노래를 부르시고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르신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새 노래를 어떤 자들이 부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수로 주여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치러진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추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그 모든 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의 생명으로 산 사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선포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면 주여 진실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그리스의 것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내도록 우리는 참으로 침상에 누워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성령님만이 역사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새 노래를 열심히 부지런히 부르며 주님이 주신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능히 이겼음을 보고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고 이기고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지혜로 이기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능력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는 완전히 누운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만 영광으로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내어놓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다행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되어주고 주님 앞에 다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자 되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시편이 이렇게 은혜롭게 또 말씀을 풀어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